11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5의 그래프 위의 점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상수 a와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글자 위 위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2, 마이너스 3이 그러면 a가 나오네.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 x에다 2와다 3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2제곱하니까 4 플러스 2a 빼기 5 그러면은 뭐야 그럼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어 플러스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2a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나왔지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m의 값 그럼 이제 fx에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거 위에 점 아 이게 더 중요하네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요? 접선의 기울기 이건 x가 중요하지 x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f 플러스 x 도함수를 구하면 2x 빼기 1이네 그럼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 도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라고 이거 이거 그럼 2 집어넣으면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4 빼기 3 아 그 m은 뭐야? m은 3 그래서 m은 3이 된다 m은 3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랑 같다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 x에다 2 집어넣는 거야 2, 2, 2 12번 이차함수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해서 f2는 마이너스 6 f 플러스 0은 3 f 플러스 1은 7을 만족시키는 상수 abc값을 구하는 풀어야지 답을 쓰시오 이거 완전 노가도 문제네 이거 먼저 얘 얘 f2는 2다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2 f2는 마이너스 6 그럼 f2는 마이너스 6이니까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 일단 c가 나왔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다 f 플러스 0은 4 f 플러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야 돼 f 플러스 x를 f 플러스 2b 플러스 c를 구해야 돼 그럼 얘 미분 때려면 2ax 플러스 b가 되겠지 해놓고 이제 요식을 집어넣지 그럼 f 플러스 0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f' 0 0을 집어넣으면 b만 남네 b 그러니까 b는 3이네 f' 0은 3이니까 b는 3 두번째 f' 1은 7 f' 1 x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는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b인데 b는 3이니까 3 쓰고 이게 얼마라고 7이라고 7 그러니까 2a 더하기 3은 7이라고 그럼 a는 얼마냐 a는 2네 그래서 a가 2가 나왔고 b는 3이 나왔고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냐 c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b에다가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네 6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8에다가 6 더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값을 구하시오 fx는 ax 플러스 b x가 2보다 작을 때 x제곱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미분 개수가 미분 개수가 미분 개수가 존재 그럼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개수의 정의에서 미분 개수의 정의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지금 우리는 x는 2에서 문제되는거 x는 2에서 문제되니까 우리 다른거 볼 필요 없어 x는 2에서의 미분 개수는 f 플러스 2로 나타내 그럼 리미터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 f2 플러스 델타 x 빼기 f2 요게 이제 미분 개수를 두 번째 또 있지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2 미분 개수의 정의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x가 2보다 작을 때 함수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달라 그럼 어떡하냐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랑 2보다 큰 쪽에서 2로 올 때를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좌극한 우극한을 해야 되지 그 위에 거를 해도 밑에 거를 해도 상관없는데 밑에 거를 기준으로 보자 밑에 거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개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limit limit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2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에 갈 때에 x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fx 빼기 f2 값을 구해서 같아야 돼 그래놓고 이제 여기 fx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x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fx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ax 플러스 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2 f2 집어넣고 푼다고 원래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수학에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뭘 배웠냐 공식 배웠잖아 공식 도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고 f 플라임 x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f 플라임 x 그래서 바로 f 플라임 x를 구해버려 f 플라임 x를 구하면은 뭐가 돼 그러면은 도함수 구하는 거야 도함수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가 되겠지 a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얘는 2x가 되겠지 2x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도함수를 구해서 풀면 되겠지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면 돼 바로 그러면 f 플라임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으로 이루어올 때 f 플라임 2는 뭐가 되겠냐 그냥 a가 되는 거지 a a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는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미분계수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4 두 개 같애야 된다고 a는 얼마야 a는 4가 되는 거지 4 이런 식으로 이 짓을 안 해도 이 짓을 안 하고 바로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e, e 집어넣어서 풀면 돼 바로 도함수 도함수 안 구해도 되겠지 우리는 아 미분계수의 정의로 안 푸도 되겠지 도함수 구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a가 4가 나온다고 a가 4 그럼 이거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 거고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 거고 미분계수 두 번째는 뭐냐 b값을 구해야 돼 b값 a는 구했고 a는 얼마 나왔지 a는 4 나왔지 4 자 b를 구해야 돼 b 근데 미분계수를 미분계수를 가지고 푸니까 a값만 나오고 b값은 안 나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식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죠 무슨 식을 쓸 수 있죠 연속함수 연속함수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하다는 얘기지 근데 조심해야 돼 연속함수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무튼 여긴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다 연속함수다 연속함수다 그래서 연속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식을 잡으면 되겠지 연속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x는 또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연속함수 x는 2에서니까 첫 번째 f2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x는 2에서의 극한값 존재지 이걸로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올 때 2보다 큰 쪽에서 2로 올 때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지 극한값이 같다 그럼 이거는 다항함수니까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되지 함수값 구하듯이 그래서 바로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네 2a 플러스 b 여다가 2 집어넣어 4지 4 아 그러니까 2a 플러스 b는 4라고 그냥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되지 이거는 다항함수니까 분모가 0으로 안 간다고 분모가 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fx에서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리미트 이거 다 아는 학생은 그러면 빨리 돌려버려 리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탐정도 다르다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의 fx랑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으로 큰 쪽에서 올 때 fx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fx는 뭐가 되냐 2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 되니까 이 함수가 돼 여기서 fx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이 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함수 자체가 달라져 함수 자체가 그래서 함수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함수가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함수는 x 제곱이 된다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다항함수니까 분모 0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극한값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당함수는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지 4 근데 아까 a가 a가 뭐였냐 4였냐 a가 아까 4 4였냐 4였지 4 그러니까 a가 4였으니까 4 집어넣으면 8 플러스 b는 4라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다 b는 마이너스 4 b값 나왔네 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4 구하는 게 a 곱하기 b네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이거 중요 문제야 내 중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의 존재로 우리가 식을 하나 잡고 그래도 미지수가 하나 더 나온다 연속함수로 식을 하나 또 잡는다 다음 14번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에 대해 f 플라임 1의 값을 구하죠 이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f 플라임 x를 구한 다음에 x에다 1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도함수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두 함수의 곱이네 f 플라임 x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렇게 있고 더하기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앞에 걸 미분하고 더하기 두 번째는 뒤에 걸 미분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거 공식이지 공식 그래서 미분한 거를 밑에다가 쓴다고 밑에다 그럼 여기는 2x 나 2x 2x 대기 여기는 그대로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여기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1 여기는 미분한 거 2x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전개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 플라임 1이니까 f 플라임 1이니까 여기 x에다가 1을 다 대입을 하자 1을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2 1을 대입하면 0 되어버리네 그럼 다 0 되어버리네 안 해도 되겠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 3 그 답은 얼마냐 2 곱하기 3 6이다 6 그 다음 15번 자동차 x대를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비용이 CX래 CX 3분의 1x3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1000만원 생산비용의 순간 변화율인 CX를 한계비용이라고 그래 한계비용 지금 한계비용이 뭡니까 선생님 한계비용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몰라도 돼 몰라도 돼 한계비용은 CX로 쓴대 CX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줬잖아 한계비용은 한계비용은 C플라임X라고 C플라임X 그럼 도함수지 CX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 구해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지 미분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5네 요게 한계비용이야 C플라임X 근데 구하는게 뭐야 이때 자동차 X대야 X는 자동차 대수야 아 이것도 까먹으면 안돼 X는 자동차 대수야 자동차 대수 자 구하는게 뭐냐 자동차 100대를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 그러니까 X가 결국은 X가 100일 때에 구하는게 한계비용 그러니까 F플라임 100이네 그렇지 자동차 100대 X는 100이잖아 그러니까 X는 100일 때 한계비용 F플라임 100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F가 아니라 C플라임 100 참 C플라임 100을 구하라는 얘기지 C플라임 100 그러니까 C플라임 100은 C플라임 100은 그러니까 위에 도함수 구했잖아 100집은 100의 제곱 아니 마치 100의 제곱 그러니까 만이 되겠네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 더하기 5 그러니까 만 55 만 55 만원 답 이렇게 했어야 된다 만 55만원 쪼셨다 하자